오늘의 주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은 길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덕분에 길을 잃지 않았답니다. 바로의 딸이 강가에서 바구니에 담긴 모세를 발견한 지도 몇 해가 지났어요. 그동안 모세는 부모님과 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웠지요. 모세는 12살이 되자 바로의 딸과 살기 위해 왕궁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지혜롭게 자란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못된 바로에게서 탈출시키도록 하셨지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사막에 이르렀습니다. 사막은 어떨까요? 덥고 메마르고 사방이 모래천지이지요. 낮에는 정말 덥고 밤에는 또 정말 춥답니다. 사나운 짐승들도 있고요. 모세조차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답니다. 백성들을 이끄실 아주 놀라운 방법이었지요.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로 커다란 구름이 기둥처럼 솟아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었지요. 구름 기둥은 길을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무더운 낮 동안 구름은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었답니다. 하지만 춥고 어두운 밤이 되면 구름 기둥은 별 세모가 없었어요. 오히려 빛과 온기가 필요했지요. 그때 커다란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 기둥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그리고 추운 사막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지요. 또 사나운 들짐승들을 쫓아주기도 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끄는 완벽한 방법이었지요. 백성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이끄시고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주셔요. 우리 눈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도록 해요.